네 안녕하세요. 보험포니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쇼단 API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건데 콜앱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굳이 콜앱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칼리 니눅스에서 하는 것이 더 좋죠. 그런데 콜앱을 또 저도 이렇게 많이 사용할 겸 여러분들과 같이 콜앱을 한번 통해서 저희들이 쇼단에서 어떤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는가 콜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쇼단의 파이썬 API를 활용하려면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쇼 API키라고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만의 API키가 나옵니다. 이 API키는 여러분들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API키를 계속 정기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API키를 여러분들 복사를 하시고요. 앞에서 제가 콜앱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콜앱을 실행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API를 사용하려면은 PIP인스톨 쇼단이라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성을 할 때는 파이썬2 버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맞추려면요. 파이썬3로도 당연히 설치가 실습을 할 수는 있는데 일부 저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문법이요. 그래서 파이썬2로 저는 기반을 잡을 겁니다. 콜앱에서는 파이썬2는 내년에 1월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네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이썬2, PIP인스톨을 이용해서 쇼단 모듈을 설치하면은 이런 과정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쇼단, INIT,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복사했던 그 API키를 있죠. 그거를 여기다 크레이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명령어를 할 때는 느낌표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낌표, 쇼단, INIT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Successfully, 그 다음에 초기화가 됐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록했던 API키를 또 소스코드에다가 붙이면은 조금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Git, Hub 쪽에서 이렇게 API키들이 많이 노출되는 그런 사고,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방법을 저는 사용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초기화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CLI Helpers를 이용해서 API키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냥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활용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은 이 모듈을 이용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리셀트 값에다가 리셀트를 하나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셀트는 API 호스트, 이거는 여러분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호스트명을 써주시면은 됩니다. 저는 이제 8888, 우리가 구글 쪽 도메인 서버를 이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엔터 정리만 할게요. 이게 실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Shift, Enter를 치시면은 우선은 이거는 리셀트 값에 이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리셀트 값, 이렇게 엔터 치시면은 리셀트, 리셀트, 그 다음에 키스라고 해서 이 키 값을 가져올 겁니다. 키 값은 뭐냐면은 그냥 행, 컬럼 값, 컬럼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보들을 이 호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오면은 그 정보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그 값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주시면은 이러한 값들을 여러분들이 데이터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 다 이제 배열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키 밸류 값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포트 정보들을 한번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8888이라는 주소값은 저희가 포트가 현재 53번과 43번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리셀트 점, 그 다음에 우리가 호스트 네임이죠. 이거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호스트 네임즈라고 하시면은 요건 구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잠깐만요. 호스트 네임즈. 잘못 썼네요. 그래서 이거는 구글 DNS 서버인 거죠. 이렇게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되죠. 만약 여러분들이 리셀트 값인데 다른 걸로 변수들을 설명할게요. 그래서 리셀트 몽고 DB라고 하시고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API를 저희들이 정의를 했죠. API를 정의했기 때문에 항상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PI 서치라는 함수가 또 있습니다. 서치라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해서 정보들을 이제 프린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몽고 DB라고 검색을 할 것이고요. 프린터 리셀트로 여러분들이 그 결과 값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Python 2하고 Python 3하고 이제 다른 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짠 것 중에서 다른 것은 딱 프린터 요거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요거는 이제 정보를 많이 가져오겠죠. 많이 이렇게 가져옵니다. 쭉 일렬로 가져오죠. 주피터 쪽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일렬로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프리티를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 이쁘게 보이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API를 여러분들이 한번 저도 코랩을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제 불러왔던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고 있고요. 카운트를 한번 좀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ICS 서비스 요즘 이제 스카다 시스템이나 그런 ICS 서비스 관련된 것들이 좀 이슈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스 그 다음에 API 카운터라는 명령어를 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그라고 있습니다. 태그 그래서 태그는 ICS라고 되어 있는 그 태그 검색 결과를 저희들은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ICS 서비스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카운터가 이제 가오게 되죠. 그래서 태그 ICS라고 되어 있는 결과 값들이 12만 8천 정도죠. 굉장히 많죠. 많은데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을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쇼단이라는 것을 모듈을 사용하면은 기본적으로 또 제공해 주는 명령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쇼단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시스템 명령어라고 했죠. 그러면서 요런 명령어들이 있긴 있지만은 파이썬 코드로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정보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이렇게 그 결과들을 좀 이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융합을 해가지고 겹친 듯 한다거나 이제 다른 뭐 이렇게 그 API들 있잖아요. 뭐 바이러스 소탈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은 보안 위협을 탐지하는 그런 API들 그런 것들하고 결합해서 사용한다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해 이 명령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해야겠죠. 그래서 파이썬으로 된 쇼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이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코드를 활용할 것인가는 여러분들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